승리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승리가 또 필요한 복식기입니다. 네 낯선수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. 예 임규현 서브 화이팅! 두 파인트 먼저 내주고 출발하는 영도구청 김규몸 서브 야 완전 그리고 네티커링 오오오 사업 있어요 writer 해주세요 조금은 길었죠 2번전략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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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게임 포인트 자 걸렸어요 범에 서브 걸렸어요 성도구청에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야 나갔어요 상구가 그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좀 급한 느낌이 있어요 이번엔 두번째 게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직선커스 2대2 동점 야 네트 맞고 나갔어요 두번째 게임 2-3군 서브 와 백랜드 아 맞지 못합니다 2-3 플레이를 해줘야합니다 아 넘어가네요 2-3 김규범 김장훈 5대4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4 그리고 이번엔 바꾸러 4-3 넷 룰렛 세븐 김장훈 서브를 바꿨어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4-3 4-3 마지막 수 4-7 게임 포인트 0-9 나갔어요 3-3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3-3 1-3 1-1 1-1 2-3 2-3 영도구청 2-3 1-4 1-1 2-3 2-3 2-3 1-3 1-3 1-2 3-3 2-3 2-3 2-3 2-3 나갑니다 김규현, 이상호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야죠 그렇죠 아 들어갔어요 퍼올려봤습니다만 어디서 사랑해요 어디서 사랑해요 Bill이 흔들리긴 상황 여름 기 brittle wegen